포테토집에 새로운 게 나왔구만 이게 좀 나온 지가 됐나 봐요 아 진짜? 아마 그런 거 같아 왜? 난 처음 봤어 근데 저희 딸이 사와서 먹어봤거든요 처음 이거를 얘 이거를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여태껏 먹어본 과자 중에 제일 매운 과자인 거 같아요 시중에 파는 것 중에 우리가 그래서? 우리가 먹어봤던 것처럼 그런 거 같아 그래서 이것도 얘 같이 시리즈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사봤어요 먹어봅시다 한번 이건 좀 맛이 강하니까 젝슨 먼저 먹어보자 이 정도는 뭐? 이거도 정말 깜짝 놀래였어요 그렇게 매워? 아 그러게... 어 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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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기보다는 되게 이게 봤을 때 되게 빵빵하잖아 근데 딱 막상 뜯어서 안 해봤는데 어! 이랬어요 좋아진 거 너무 없어서 진짜 어머 세상에 진짜 한 요만큼 다 반 요만큼 요만큼만 과자가 들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질소야 음 매매가 어때? 제약이나? 이렇게 생겼어요 어 페페로레 맛 난다 진짜? 맛있다 맛있는데? 응? 응? 응 응 맛있다 진짜 페페로레 피자 맛 난다 응 응 맛있네 응 나 많이 짜지도 않고 응 어머 그 햄의 향이 확 난다 응 바삭바삭이 진짜 맛있다 응 매운 이런 감자칩 과자들이 좀 짭짜름한 과자들이 좀 많아요 맞아 응 근데 이건 별로 짜지도 않고 괜찮네요 자 먹어봤다 응 가져가 자 이제 여기도 보면 먹어봅시다 이 정도는 저번 사이에 먹어봤습니다 어 이건 진짜 맛있더라 이건 정말 맛있어요 잠깐 하나 찍어 처음에 먹을 때는 내가 먹을때는 음 그냥 매콤하네 이래요 근데 먹다보면 매운맛이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 딸은 먹다가 조금밖에 안 먹었어요 음 진짜 떡볶이 맛이 나네 응 음 어떻게 올라오고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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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어떻게 올라오는다 되게 떡볶이 떡볶이 엄청량이 떡볶이 엄청량이 떡볶이 음 오 오 되게 맛있어요 맵다 진짜 응 이거는 진짜 맛있지 응 과자 중에 매콤한 과자 먹은거니까 이게 되게 매운거 같대 음 자기가 사고싶어하는거 같대 응 그래 그냥 매워도 딱 맵진 않거든 매콤 약간 달짝지근한 맛이 나면서 매콤한 맛인데 이거는 입에 딱 들어가면서부터 매콤한 맛이 나요 오 오 그러네 응 맛있네 응 와 근데 양은 너무 좋다 양이 좀 적은 것만 빼고 이거 근데 흐흐흐흐흑 먹는걸 밀려줘 근데 동네에 마트가 있으면 마트에서 사는게 좀 더 싸요 편의점은 비싸지 응 편의점은 좀 비싸요 그래 편의점에서는 1700원이고 저희 동네 일반 마트 진땡땡이랑 마트 있어요 거기선 1350원이었어요 150원 이었어요. 오 엄청 잘하네요. 그러니까. 하드실 거면 마트가 훨씬 낫고 또 탄산음료랑 먹는 게 제일 좋아요. 매워서. 잘 알았어. 맛있게 먹어. 안녕.